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드벨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드벨벳이 써머 퀸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레드벨벳의 새 앨범 퀸덤이 발매되었는데요. 레드벨벳은 이나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만에 컴백이라 행복하면서도 설레고 데뷔 때처럼 떨리기도 한다. 라며 성숙해진 보컬과 레드벨벳만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타이틀곡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퀸이자 킹이고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며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힘을 얻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힘든 시기에 들으면 자신감과 긍정 마인드가 회복될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동명의 타이틀곡 퀸덤은 화려한 신스베이스 위로 몽환적인 플룩과 브라스 리프가 리드미컬하게 어우러진 청량한 팝댄스 곡이라 사람들의 흥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사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퀸덤이고 함께하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중독성 강한 훅과 레드벨벳의 밝고 경쾌한 보컬이 돋보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청량한 매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퀸덤을 비롯해 포즈, 너크아웃, 베럴비, 푸쉬앤플링, 다시여름 등 다채로운 매력의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완전 채로 컴백한 걸그룹 레드벨벳이 전세계 50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써머 퀸의 저력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전날 공개된 새 미니앨범 퀸덤으로 아이튠즈의 톱 앨범 차트에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0개 지역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앨범은 중국 플랫폼인 QQ 뮤직 및 쿠거운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퀸덤도 발매 직후부터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곡은 최근 개편된 멜론 톱백 차트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기준 5위에 올랐고 지니 뮤직 실시간 차트에서는 같은 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레드벨벳은 그동안 빨간맛, 음파음파, 파워업 등 여름 노래를 잇따라 히트시키며 써머 퀸으로 불렸었는데요. 또 하나의 여름 노래인 퀸덤은 레드벨벳 특유의 독특한 색채는 다소 덜어냈지만 청량한 느낌과 멤버들의 성숙해진 보컬이 부각되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레드벨벳이 퀸덤 발매 기념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레드벨벳은 지난 16일 네이버 브이라이브의 비언드 라이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팬미팅 인터뷰 볼륨 7 퀸덤을 개최했는데요. MC를 맡은 제제씨의 유쾌한 진행 아래 토크, 개인, 무대 등 다양한 코너로 글로벌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 수록된 신곡 다시 여름과 포스 무대를 최초 공개함은 물론 음파음파, 파워업, 빨간맛 등 히트 써머송, 메들리 무대, 사이코 무대도 선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번째 소식입니다. 웬디가 무대 뒤에서도 빛나는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웬디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날 컴백 숏케이스 무대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웬디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에 시스루 의상을 입은 웬디는 물오른 비주얼과 간열인 몸배로 사람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같은 레드벨벳 멤버 슬기는 해당 게시글에 예뻐요 쌤님 이라는 댓글을 남겨 멤버 간의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레드벨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레드벨벳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곤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